이거 너무 뜨거워요 불어주세요 이 커피가 잘 못했네 내가 불어줄게요 진상 진짜 아 진상 진짜 그래 모두가 커플은 아니지 어 자기야 스누피 우유는 없고 미니언즈 우유 있는데 이거라도 사갈까? 오 굉장히 귀여워서 뭔가 자기랑 어울릴 것 같은데 너 마저 커플이냐? 솔로인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넌 알겠어 금방 갈게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이 우유는 1 플러스 1 상품이고요 2,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여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추워드 referenced 왜 이렇게 늦게 와 2분밖에 안 늦었는데 그러니까 1분 동안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나도 이거나 먹어볼까? 자, 이거 빨리 계산해줘 니가 하면 되잖아 난 1분 전부터 손님이었거든, 알바생? 그리고 이 우유는 1 플러스 1이니까 이 냉장고에 넣어주고 어우 추워 왜 이렇게 안 와? 남친 우유? 요즘 마케팅도 참 가지가지 하네 어우, 맛나 어서와 누구세요? 예상 시간보다 11분 40초 늦었군 지금 시간 오후 5시 지금 이 차가 막힐 시간대는 아니니까 아마 시간 선정을 잘못해서 버스를 5분 정도 기다렸을 테고 빵을 먹으면서 오느라 보폭이 초당 50cm 정도 적게 걸었을 테고 누구세요? 오늘 먹은 빵은 햄과 야채새러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그리고 소세지 압박 그걸 어떡해? 지금 자기 옷 기세 묻은 빵 부스러기와 이미 옆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마음이지 그리고 오른손 나머지 부분은 온기가 남아있어 평소에 색을 유지하는데 유독 엄지와 검지만 빨개있는 걸로 봐서 꼬치 음식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대박 뇌생남? 혹시 이름이 이름은 영어로는 네임 일본어로는 나마에와 중국어로는 민스 프랑스어로는 논 스페인어로는 논브레 그리고 내 이름은 은우 누누 예스 컨트르 엑스인딩 리뷰 오케이, I'll talk to you later 하이 나에게 치는 이유는 있기만 스노톤이 비즈니스 때 지휘 때 하나씩 마셔 역시 내 생명은 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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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먹어 맛있겠다 짜장면 와 하이 하이 나에게 치는 이유는 있기만 스노톤이 비즈니스 때 지휘 때 하나씩 마셔 역시 내 생명은 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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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먹어 아 짜장면 짜장면은 유래 알고 있어 짜장면은 볶음장을 얹은 면 이라는 뜻의 중국어로 작장면으로 1986년 국어연구소는 ZHM을 지읒으로 인정한다는 외래와 포기법에 따라 짜장면이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했어 짬뽕은 짬뽕인데 왜 짜장면이 짜장면이냐는 국민들의 반발도 있었지 1년 반이 지나서 국립국어원은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을 복수표제로 인정되었어 이게 짜장면이 짜장면이 됐다가 다시 짜장면이 된 이유지 아니 그러니까 환불이 왜 안돼요 왜 네? 아니 이건 이미 반이나 드시고 오신 건데 이걸 어떻게 환불해드려요 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초코우유를 못 먹거든요? 아 그럼 크게 써놓던가 아 이게 뭐 이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그래도 손님 형법 제 283조에 의해서 좀 환불되지 않아도 정당한 겁니다 억울하시면 고소하시든지요 맛있겠다 공화추는 뭐지? 공화추는 1912년 2005년 치 중국 설립력에 개업한 옛 중화르신 건물이며 대한민국의 제246 등록 문화재이자 짜장면을 초초로 개발하여 판매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식당은 1983년에 폐업했지만 진심인 4월에 짜장면 박물관으로 환불폐타여 현재 이루고 있지 초초로 재량 생산하는 칫솔은 1780년에 영국의 발명가 윌리엠 에디세이에 만들어지고 상품화되었다 우선 멧돼지 차가 돼지 광머리 용서 만들어진 칫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과자예요 과일의 무방을 만들어졌다의 조과라고도 하는데 유밀과 강경, 산자, 다식, 정과 등 70여종의 과자가 이 스타킹은 과거에 자동차의 펜밀트에 흐러났을 때 응급 초청이 펜밀트 대형으로 2차 세계전 당시의 미국에서는 여성용 스타킹으로 근육이 왔다시서 만들어진 형상가 그만! 남친우유 오리지널? 바나나 바나나 너냐? 만진남? 뭔가 느낌이 오는데? 너니? 날 불러낸 게? 대박 얼굴이 큰일 하겠네 어... 그런가봐 뭐야? 왜 이렇게 뛰어? 하... 켜다돌렸네 뭐래?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넌 내가 지킨다 멋있어 터질 것 같은 밤 하늘의 불빛을 봐요 떨리긴 하지만 나 오늘을 기다렸어요 나를 향한 마음이 궁금해 네 웃음이 대신 말해 주잖아 불길 물듯 모래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아주 먼 곳에 어디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거야? 아니야 갈 수 있어 같이 할래? 어딘데? 야 타 몇 번을 하네 내가 뭐? 아나그램이야 워호 이라 카라 와 베베 이 바이올린가 주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오빠 한번 믿어봐 깐다삐야 하다 하다 별 짓을 당하네 너 그거 뭐야? 뭐야? 아니 두 번 밖에 안 썼어 두 번 밖에 두 번 밖에 잘 보여야 돼 제가 한 번 더 쓰고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름 썼지 뭐 아이씨 어딨지? 소연아 나 뭐하냐? 나 핸드폰 없어져서 찾고 있어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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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야 야 다 멈춰야지 모두 하나도 멈춰 지금 모두 하나도 멈춰 수연아 너는 그 구급차랑 경호차 불러 어서 어서 지금 이 편의점 안에는 모두 다섯 명 범인은 위아린다! 이번엔 코난이냐? 뜯어서 미안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어서 가 근데 수연아 어? 눈물이 자꾸 멈추지 눈물이 자꾸 멈추지 아이씨 멈춘 아니 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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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잘못된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컨트랙 짜장면 중국어로 작장면 대세 죄송합니다 작장면 대수로 죄송합니다 2012년 4월에 짜장면 박물관을 황골탈타에 현재 이르고 있지 시가 죄송합니다 예상 시간보다 20... 죄송합니다 이 바이올린과 이 몸짓 뭐라는 거야? 두 번 밖에 두 번 밖에 어? 진짜 뭐야 이거 여보세요? 너 이리 와 사람 중에 하필 아픈 사랑하는 얘 바나나 어후 불어주세요 수연아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우 감동지 네 네 아 아 나 죽어 배우 바꿔요? 배우 바꿔요? 배우 바꿔요? 이거 바로 바꾸지 잠깐만요 하하하하 누나 왜 그래? 사랑 많이 다 줄게 난 너 아니면 못 살아 밤은 절대 안 견네 니가 내 눈 하필요?